스웨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이 넘은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천재의 직위나 과거의 직위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채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점. 다섯째, 윤리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 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이 같은 행동과 태도나 말씨는 모인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발전한다고 하지요.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 가능하기에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나이 60세가 넘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하는 방법은 나이 먹으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덕성은 지혜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오랜 생의 기간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조언하고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둘째,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자기의 직위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 셋째, 윤리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것. 넷째, 나이를 앞세워 변명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것. 다섯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베푸는 태도를 가질 것. 여섯째,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후배와 후손 그리고 사회발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것. 일곱째, 가능하면 외모도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출 것. 인생 100세 시대의 60세, 이후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더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장수가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만 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보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축이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성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아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하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우아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없는 노년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몸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큰 낙담으로 이어져 우울해지기 쉽다.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신체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한 식단 유지 먹는 것이 곤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몸에 좋지 않은 한 끼의 해로운 식사가 바로 동맥에 손상을 끼치고 몸에 이로운 한 끼 식사로 신체는 이 손상을 복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많은 장수마을이다. 이들은 육류와 설탕을 적게 먹고 채소와 콩, 통곡물 등 신선 식품을 더 많이 먹는 장수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장수 연구에서는 되도록 적게 먹는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하니 일주일의 일은 열량을 평소보다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운동으로 땀, 흘리기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 운동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운동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을 늘리고 심장과 폐,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하루에 15분 정도 뛰기만 해도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45% 줄어든다.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권장된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보자. 달리기나 뛴뛰기를 한 다음 숨 고르기를 한다면 건강한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년기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배우기, 노래 배우기, 정혼 가꾸기,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한다면 우울증과 치매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노년기는 성숙한 시기로 어린 시절에 비해 더욱 현명해지기 때문에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오래 살아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신 건강 유지하기 스트레스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는 갈등 상황이다. 사실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가장 좋은 일도 때론 스트레스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암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분노, 우울, 불면 등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해 치매의 발생률도 높인다. 잘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낙관적이고 태평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된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며 목표로 정한 일을 더 잘 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지나면 잠자리에 누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보자. 지난 수천 년간 여러 종교에서 권한 명상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인도 요가, 중국의 태극권, 우리나라의 단전호흡 등 신체 운동과 결합된 명상법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즉,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임산부와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때마다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만 한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백발노인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유행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는 분 비싼 구두, 비싼 넥타이, 비싼 보석, 비싼 차를 갖고 쓰고 먹어야 늙은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등등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윽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 아닐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지켜야 할 열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같이 있지만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웃음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돕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책임감 없이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나 자신도 젊은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나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남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라. 늙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 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이 가꾸고 긍정적이고 품이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보하세요.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못난 척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고집스럽고 깐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이 대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겸손 이상의 미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 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꽉 막혀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알아도 모른 척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경청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며 예민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은 만큼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돌이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고 돈 내기에 망설이지 마세요.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돈 없다고 화내는 노인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농담처럼 웃을 수 있으며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사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것이며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덟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누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을 막는데 오고 가는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위하여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 생각하여 무시하고 내가 맞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나에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열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아도 모른척하고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사람을 많이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입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만들려면 자신의 철학으로 철저히 단련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접받는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로 탄생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은 연령이 적어도 어른이오.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성년자입니다. 남의 용납을 받기보다는 남을 위하고 덕을 베푸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노후가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어른이란 단어는 존경과 소통에서 온다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셔라는 말만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을 위한 첫걸음 이지 않을까요? 인생 60부터 인생 80부터 점점 인생 시작이란 숫자는 늘어가고 TV 시청을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존경받고 소통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어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자칫 잘못 말하면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상대에게 곧 질투가 되고 나의 단점은 곧 상대의 위안 거리가 됩니다.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 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의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자랑이나 내 단점을 말하더라도 영향 받지 마세요.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무심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열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내 사생활이나 지불을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 나의 사생활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더 타인의 비판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사람인 이상 반드시 남들에게 말 못할 지불가 하나씩은 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지불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술김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지불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지불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코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지불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지부나 내 친구의 지부는 물론 여러 인간 관계에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지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뱉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너만 알고 있어야 하이다.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그 지부를 들은 사람 역시도 절대 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버린 지부가 알려져 곤란해지더라도 결코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지부를 함부로 드러낸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탓하고 스스로 반성하라. 내 입을 떠나게 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붙어 결국 처음에 지부를 넘어서게 되고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두 번째 절대로 생생해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색을 내고 어떻게든 남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끔 행동한다. 하지만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남의 반응을 기대하고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마구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선행을 빗발하게 만들고 유치하고 옹졸해 보이게끔 만드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욕먹는 것이 바로 생색을 내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선행을 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결코 티내려고 하지 마라. 그저 무언가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뿐으로 생각하라. 하지 않은 것만 못해지는 수가 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라.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한 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매 목표를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 커녕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려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하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 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 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하는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를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자. 특히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나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는 세진다.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화류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분위기가 화기해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논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어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 의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서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하지만 이 신념과 철학은 결코 모두 일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개인마다 다른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 관계가 위태로워 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귀 담아듣지 않을 때는 굳이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고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 라고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에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 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이롭다. 침묵 또한 언어의 일종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 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 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일곱 번째 남의 단점을 결코 발설하지 마라. 남의 안 좋은 점을 제3자에게 떠들어대며 뒤따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려 거든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의식에 금을 가게 하기에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구제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구제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 버리는 법이다.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험담을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줘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 슬쩍 재치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의 말이 맞다라는 뜻이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험담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여덟 번째 남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의 탓이다.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전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 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아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아홉 번째 나의 뛰어난 점을 자랑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했은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피오의 의의 곁에 있더라도 몰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쉽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해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열 번째 남에게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두 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 에서 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란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 인간 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나갔던 사실을 술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철양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 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뒤로소 같이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